현대차가 지난 2007년 출시 후 변화가 거의 없었던 그랜드스타렉스를 확 바꾼다. 현대차는 21수 그랜드스타렉스의 전면부 디자인을 신차급으로 변경해 9인승 모델을 추가하고 강화된 위로 윗 기준을 맞춘 더 뉴 더 뉴 그랜드스타렉스를 출시했다. 더 뉴 그랜드스타렉스의 전면부는 대형 캐스케이딩 그릴, 그릴과 조화롭게 연결된 가로형 레이아웃의 헤드램프 등으로 강인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갖췄다. 특히 기존보다 높게 설계된 후드는 충돌 시 보행자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임과 동시에 웅장한 느낌을 선사한다. 현대차는 비즈니스, 레저, 패밀리 등 차량을 다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 위주를 반영. 외곤 1, 2, 1, 2인승, 벤 3, 5인승 등 기존 그랜드스타렉스 라인업에 9인승 승용 모델을 추가하고 어반어반이라는 별도 명칭으로 운영한다. 9인승 모델 어반은 외곤 및 또한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고 시속 11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며 6인 이상 탑승 시에는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도 이용할 수 있다. 외곤 1, 2, 1, 2인승 110kmh 제한, 1종 보통 이상 운전 가능 된 3, 5인승 버스 전용 차선 이용 불가 현대차는 9인승 모델 어반에 개선된 서수 펜션을 기본 탑재해 승차감을 높였으며 17인치 알로이 1009인승 모델 어반은 프리미엄, 프리미엄 스페셜, 익스플루시브 등 3개 프리미엄으로 운영된다. 최상급 드리미엄 익스플루시브를 선택할 경우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 LED 리어 콤비 램프, 프로젝션 헤드램프, 17인치 전면 가공 알로이 휠, 세단 감성의 전용 내장 인테리어, 플로팅 타입 5세대 8인치 내비게이션, 브라운 가죽 시트, 2억 현대차는 2인승 어반과 1, 2일 다시 1, 2인승 외건의 질소 상하물 나크스 및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줄여 오는 2018년부터 강화될 유로 및 기준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맨 화물의 경우 2019년 9월까지의 유예 기간에 맞춰 별도 대응 예정 가격은 9인승 모델로 반 프리미엄 2,700만원, 프리미엄 스페셜 2,845만원, 익스플루시브 3,015만원, SM2, 18 Ariel, BCh 5, 365만원, 익스플루시, 4, top 4, 3,350만원, 익스플루시, 실패시 실패시